안녕하세요. 도시농부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김장배추, 김장무 이 시점에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은 김장배추와 김장무를 수확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 같은 경우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식을 합니다. 정식 후 40일 정도 지나면 배추 속이 차는 결구 시점입니다. 바로 10월 10일 전후가 됩니다. 이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배추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배추는 모종기간 20일, 정식 후 70일, 그래서 생장기간이 약 90일 정도로 봅니다. 배추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무서운 병은 뿌리혹병이며 예방과 치료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뿌리혹병 외에도 배추의 성장을 방해하는 병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해충을 방지하는 방법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잘 가꿀 수 있는지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공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 후 40일이 지나면 속이 차기 시작하는 적결구 시점입니다. 이때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수분 공급이 부족하면 배추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가을 가뭄이 들면 4, 5일 간격으로 물을 충분히 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추비하기입니다. 배추는 그름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미끄럼을 충분히 해도 추비를 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정식 후 15일 정도 지나면 뿌리 활착과 동시에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때 첫 번째 추비를 해야 합니다. 비료는 복합비료 3분의 2, 요소비료 3분의 1을 섞어서 뿌리 가까이 가지 않게 배추와 배추 사이에 구멍을 뚫고 한 숟가락 정도의 양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15일 간격으로 성장 상태를 파악하면서 3, 4회 추비를 더 합니다. 이때는 복합비료만 주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병해충 방제입니다. 배추에게 뿌리 혹병 다음으로 많은 병이 배추 물염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배추 뿌리 근처 줄기가 물러지는 병입니다. 배추 물염병 농약은 종류가 많습니다. 농약방에 가셔서 상담 후에 가장 좋은 농약을 구입하여 충분하게 살포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배추 해충으로는 진딧물, 배추 흰나비 애벌레인 청벌레, 벼룩 입벌레, 도둑 나방 등 많은 해충이 있습니다. 이런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살충대로 방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일일이 손으로 잡아야 하거나 아예 배추를 못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가시면 배추 속을 자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돋보기를 쓰고 봐야 합니다. 파란 벌레가 배추에 붙어있으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레는 안 보여도 까만 똥이 보인다면 근처에 벌레가 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청벌레 같은 경우에 잡아내면 배추의 수확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딧물이 심하면 배추 속에 까맣게 많이 붙어서 송잎을 다 먹어 치웁니다. 방제를 하면 죽기는 합니다만 진딧물이 먹다 남은 배추는 회복이 돼도 맛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양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붕사가 부족하면 줄기 안쪽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갈색으로 변하면서 뻣뻣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붕사 배려를 구입하여 밭고랑에 살포하면 됩니다. 1kg 한 봉지가 100평용입니다. 너무 많이 뿌려도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맞춰서 밭고랑에 뿌려주면 배추는 잔뿌리가 많이 뻗는 작물이라 물을 주거나 비가 오면 그 성분을 빨아먹고 건강해집니다. 밭고랑에 부족포가 깔렸다면 반점 재켜놓고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덮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잎이 말라지는 현상과 배추 속이 썩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칼슘 부족 현상은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수분 공급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땅 속에 있는 칼슘은 수분과 함께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 공급만 원활하면 칼슘 부족 현상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칼슘제를 물에 500배 정도로 희석하여 연면 시비를 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20리터 분무기 한 마리에 병뚜껑으로 두 개 정도 희석하면 됩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은 약하게 자랄 때 병해충이 심한 편입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자라면 농약을 쓰지 않아도 웬만한 병해충은 스스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약한 작물도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모두삭입니다. 모두삭을 칼슘과 함께 뿌려주면 뿌리 혹병 뿐만 아니라 작물이 튼튼해지고 생장이 빠릅니다. 배추와 같은 잎채소는 생육이 빨라 수확을 앞당길 수 있으며 열매 식물은 품질 좋은 열매에 더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삭은 천연 미생물과 유황을 결합한 유기농업자재인정 공시를 받은 제품으로서 병해충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무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는 배추에 비하여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필요한 그름과 속가죽이 그리고 해충 방제만 잘 해주면 잘 자라는 편입니다. 무는 대부분 씨를 심습니다. 배추 정식하기 일주일 전쯤에 씨를 뿌리면 배추와 비슷한 시기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도 모종을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종 시기가 늦은 경우 모종을 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아무리 정교하게 뿌린다고 하더라도 촘촘하게 뿌려집니다. 그래서 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속가죽이를 해야 합니다. 속가죽이를 잘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파종 이후 열흘 정도 지나면 발화가 되어서 5cm 정도 자랍니다. 이때 첫 번째 속가죽이를 하면 수확시기를 앞당기고 또 굵은 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은 사방 20에서 25cm 정도 간격으로 속가주면 됩니다. 하지만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분은 대부분 농작물을 재미로 가꾸기 때문에 몇 단계로 나누어 속가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파종 후 30일 정도 지나면 열무만큼 무가 자랍니다. 이때 속으면 열무김치처럼 김치를 담아먹을 수 있습니다. 김장무로 담은 열무김치가 열무로 담은 것보다 훨씬 맛이 좋습니다. 40일 정도 지나면 뿌리가 상당히 굵어집니다. 이때 속은 무는 잎이 달린 무김치나 아니면 잎을 무청으로 사용해도 부드러워서 맛이 좋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속가죽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속가줘야 합니다. 배추가 붙어있으면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예도 청벌레가 많습니다. 이것도 어릴 때는 농약으로 방지가 가능하지만 벌레가 커버린 후에는 손으로 일일이 잡아야 합니다. 누에처럼 커진 청벌레는 하루에도 많은 무잎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잘 살펴서 잡아줘야 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정식구 40일이 되는 10월 10일경이면 배추성장의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분공급과 추비하기 그리고 병해충 방제, 영양부족 상태를 점검하여 부족한 영양을 보충을 잘해준다면 좋은 배추를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김장배추, 김장무 잘 가꾸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김장배추, 김장무 수확 시기에 관리하는 방법과 또 단단하고 맛있는 배추와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장성이 강한 작물로 가꿀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하려 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 이것은 다음 영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장배추, 김장무 잘 가꾸는 기쁨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